제가 본 건 홍자였는데 체육관이 안 떨어졌나? 애들 떨어졌을텐데 아빠 애들 체육관이 처음에 안 떨어졌어 응 OT 뭐야? 뭐야? 아이고 못 췄어 아웃 쿨템이에요 온다 엠방이야 300방향에 하나 안 죽였어요 네 집에 하나 들어가고 한 명 살아있고 총 2명 있어요 형 S S S 언덕 위 나무 파랑나무 녹색나무 오른쪽에서 녹색나무 응 차 다운 살릴 수 있을까? 네 어디? 나무 뒤에 어떤 나무? 연아무 보여요? 95방향에 킬 끝 오케이 붙자 너 위로 이 새끼 아까 소음기 있었어 95 95 집 쪽에서 마지막 싸운 거거든요 네 집 밑에 밑에 같은데 여기 있다 100방향 115 네 봤어요 10 아 숙소 조작감이다 10 10